안녕 그림 친구들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할거야 어서오세요 손님 공주가 손님으로 왔네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 알았어 잠깐만 먼저 그릇을 그리고 위에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잔뜩 그려줘야지 맛있게 생겼다 어떤 맛 아이스크림으로 먹고 싶어? 딸기맛 딸기맛 아이스크림 색깔로 칠해주자 아이스크림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걸? 체리로 장식해볼까? 빨간색 동글동글 꼭지도 그려주고 아이스크림 옆에 막대과자도 그려주자 이건 서비스야 완성! 어때? 맛있겠지? 손님 여기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음! 아 맛있어! 공주가 마음에 들었나봐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새로 손님이 왔네 인어공주가 왔구나 어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아! 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 먼저 아이스크림 콘을 그려주고 아이스크림은 세 가지 맛으로 줄게 딸기맛 바나나맛 바나나맛 초코맛 맛있겠다 초코 시럽도 얹어주고 레인보우를 뿌려주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구독도 한번 해봐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뇽